아무리 들어도 어렵기만 한 주택임대사업자에서 이 세 가지를 모르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듣고 듣고 또 들어도 복잡하고 어려우시죠 그런데 세 가지를 모르면 낭패를 본다 라고 하니 이건 또 뭔 소리인가 하실 텐데 주택임대사업자를 웬만큼 아시는 분들도 헷갈릴 수 있는 내용 들어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세 가지는 첫 번째 주택임대사업자와 일반임대사업자 구분하기 두 번째는 주택수 제외에서 주의할 것 마지막 세 번째는 기준시가 6억 이하의 함정입니다 먼저 첫 번째 주택임대사업자와 일반임대사업자의 차이점입니다 표를 보시면 주택임대소득자와 주택임대사업자 차이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임대사업자에는 주택만 있는 게 아니고 오피스텔 상가와 같은 다른 부동산도 같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는 주택만 따로 떼어서 비교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소득자다 라고 표현했다라고 하는 게 아마 여러분에게 가장 쉽게 설명드리는 방법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주택임대소득자와 주택임대사업자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가장 위에 보시면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만 하면 주택임대소득자라고 부르고요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도 하고 그리고 민특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같이 한 사업자를 주택임대사업자다 라고 표현합니다 등록관처는 주택임대소득자는 세무서가 등록관처입니다 그래서 거주지 세무서에 가서 등록하시면 되고 온라인을 이용하신다면 홈텍스 홈페이지 가시면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민특법상 임대사업자는 거주지 시군구청이 등록관처이고요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은 거주지 세무서가 등록관처입니다 각각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온라인을 이용하신다면 렌트홈 홈페이지에서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혜택 부분에서는 주택임대소득자는 세금혜택이 없고요 반면에 주택임대사업자는 세금혜택이 많이 있죠 물론 지금은 다 없애고 있지만요 그래서 주택임대소득자는 세금혜택이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의무요건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사업자는 세금혜택을 준 만큼 거기에 따르는 공적인 의무요건도 따릅니다 임대의무기간 발생하고요 그리고 임대료도 연 5% 이상 올리지 못하는 증액제한도 발생합니다 그 외에도 세금혜택에 따라서 면적이나 금액, 기준시가겠죠 그런 가액적인 요건도 따르게 됩니다 여기에서 앞서 제가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도 과세 대상이 되면서 소득세 신고하고 사업자 등록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사업자 등록하지 않으면 0.2% 가산세가 발생하죠 그래서 그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하시는데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만 하셔도 되실 분들이 이걸 잘 몰라가지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조금만 가지고 있다가 파실 분들 임대의무기간 때문에 팔지 못하고 전세월세 막 올려받고 싶은데 임대료 상승제한 때문에 올려받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물론 한 달 이내는 과태료 없이 폐업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이 지나버리면 정말 돌이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분하시기 바라고요 실제적으로 저에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이 두 가지를 다 통틀어서 그냥 사업자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저 사업자 등록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답변 드리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주택임대소득자와 주택임대사업자는 이렇게 다르다 내가 뭘 할지는 처음부터 구분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 라고 꼭 숙지하시기 바라고요 사업자 등록을 하실 때 비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지만 이렇게 공개적인 공간에서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는 비원칙적인 부분에서는 다른 대안은 없는지 한 번도 고민하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주택수에서 빼준다 라고 할 때 정말 주의할 것 모든 세금에서 빼주는 게 아닙니다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 주택에서 빼준다는 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정할 때만 임대주택을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세한 건 제가 그림으로 설명드릴 텐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주택을 세 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택 B와 C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주택은 이제 거주주택 비과세 판정할 때 주택수에서 빼주는 요건을 충족한 주택입니다 임대 개실 당시에 기준시가 6억 이하 그리고 5년 이상 임대 쉽게 생각하면 그냥 임대 의무기간 다 채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더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일정 요건을 갖췄다면 이때 주택 A를 팔려고 할 때 이 주택의 비과세 판정할 때 이 비과실을 없는 것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택 A에서 이 집주인이 실거주 2년을 충족했다면 그리고 주택 A를 양도가의 9억 이하로 팔았다면 그때 양도수의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거주주택 비과세 판정할 때만 임대주택을 주택수에서 빼준다는 것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실수하시느냐 그림 보시면 이번에는 이 사람이 주택을 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 A, B, C, D 그리고 주택 C와 D를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한 거죠 그리고 주택 B를 팔려고 해요 그리고 이 B는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 나는 주택임대사업자로 C와 D를 등록했으니까 얘는 집으로 안 봐 그러면 나는 주택 A와 B 두 개 가지고 있는 거니까 주택 B를 팔면 양도수의 추가세율 10%포인트만 내면 되겠지 라고 많이들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10%포인트가 아니라 이건 20%포인트가 추가됩니다 왜냐? 주택을 4개로 보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러죠 아니 C와 D 주택으로 안 본다면서 그런데 그건 이 주택이 이제 양도수의 중과세율 판정할 때 양도수의 중과세를 배제해 주는 조건 그 조건을 갖췄다면 주택 C와 주택 D를 팔 때는 양도수의 중과세가 배제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C와 D를 파는 게 아니라 B를 파는 거잖아요 이거 팔 때 얘 빼준다는 말 없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주택으로 봐서 하나 둘 셋 넷 3주택 이상이니까 20%포인트가 더 추가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 발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이번에는 이분이 주택을 3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B와 C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양도수의 중과세 적용할 때 배제가 되는 그러한 요건을 갖춘 임대 주택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주택 A를 팔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비과세 판정할 때 얘도 뺄 수는 있겠지만 주택 A가 비과세가 안 된대요 7, 9, 2년을 채우지 않은 거죠 그러면 주택 A가 과세가 됩니다 세금이 과세가 될 때는 그 다음에 판정하는 건 뭐냐면 이게 일반 과세냐 중과세냐를 판정해요 그러면 아까 그래 B와 C는 얘들을 팔 때는 중과세 배제가 되지만 얘를 파는 게 아니고 A를 파는 거니까 그러면 주택이 하나, 둘, 셋, 삼주택 이상이니까 이게 20%포인트가 붙겠지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번에도 아니에요 이번에 주택 A는 중과세가 되는 게 아니라 일반 과세가 됩니다 이것도 왜일까? 우리가 양도세, 중과세 배제하는 그러한 주택의 요건 중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세를 배제받는 주택 외의 1주택은 그것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소속세법 시행령에 있는데 그러니까 주택 B와 C는 중과세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B, C 외의 1주택이 주택 A가 되니까 얘는 팔 때 일반 과세가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만 제가 그림으로 풀어놨으니까 한 번 더 그림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준시가 6억 이하의 함정입니다 여러분들 기준시가 6억 이하, 비수도권 3억 이하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슨 함정이 있느냐라고 하실 텐데 문제는 이 기준시가가 언제 가격이냐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시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그때 기준시가가 기준이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법조문에 분명히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기준시가 6억 이하 앞에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임대 개실 당시 기준시가 6억 이하가 맞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앞에 단서는 빼고 기준시가 6억 이하 이것만 말하다 보니까 그냥 등록하면 그때 기준시가가 기준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낭패를 가져올까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축 또는 기존 주택을 주택임대 사업자의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날짜가 2019년 4월 29일 날 등록을 한 거죠 하필 또 이때 세입자가 없어요 공실 상태로 등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때 기준시가가 5억 8천이었어요 이 기준시가는 2018년도 공시 가격이겠죠 그리고 2019년 4월 30일 날 바로 다음 날 세입자가 들어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임대 개시가 된 거죠 그리고 이때 기준시가가 6억 천이었습니다 왜 하루 차이로 기준시가가 다를까요? 그렇죠 매년 4월 말일에 그 해 공시 가격을 발표하니까 그래서 4월 30일은 2019년도 기준시가인 거고 4월 29일은 그 전년도 기준시가인 거죠 그래서 임대 개시한 당시에 이때 6억 천이었다면 이때는 가액 요건이 기준시가 6억 이하를 따지는 그러한 세금 혜택은 받을 수가 없겠죠 왜? 6억을 초과했으니까 언제? 임대 개시일 당시에 그래서 임대 사업자 등록증 중간쯤 보시면 가장 오른편에 임대 개시일이 있는데 이 날짜 당시에 기준시가가 6억 이하를 충족했느냐를 따져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이제 재개발 재건축 이런 정비 사업에서 누군가가 재개발 재건축 이 정비 사업 내에 있는 주택을 주택임대 사업자의 임대 주택으로 등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 등록할 때 공질 상태였어요 세입자가 없을 때 그리고 주택을 철거하기 바로 전까지 그리고 이때 기준시가가 5억 8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공사 들어가겠죠 철거하고 쭉 철거하고 공사하고 쭉 지나가다가 이제 집을 새로 다 지었어요 그래서 중공을 했습니다 주택을 중공한 다음에 그때 세입자를 맞춘 거예요 그때 임대 개시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임대 개시일 당시에 역시 기준시가가 6억 천, 6억을 초과한 거죠 그렇다면 이때도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가 6억을 초과했기 때문에 6억 이하를 요건으로 하는 세금 혜택은 전혀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반대로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내에 있는 주택을 임대 주택으로 등록을 하는데 다행스럽게 등록할 당시에 세입자가 살고 있었다는 거죠 임대 개시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때 기준시가가 5억 8천이었다 6억 이하였다 라고 하면 그 이후에 주택을 철거하고 공사하고 새 아파트로 지어서 중공이 끝난 다음에 그 집의 기준시가가 6억 천이든 7억이든 8억이든 6억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임대 개시일 당시에 기준시가가 6억 이하였기 때문에 기준시가 6억 이하를 요건으로 하는 세금 혜택은 다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아차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서도 세금 혜택 받지 못하는 분들 꽤 있었습니다 특히 재개발 주택 같은 경우에 기준시가가 되게 낮잖아요 한남뉴타운도 대부분이 6억 이하니까 기준시가가 그래서 주택을 철거하기 전에 임대 개시가 되면 좋은데 이때 임대 개시를 못해서 새 주택으로 중공이 돼버리면 그리고 그때 세입자를 맞추면 웬만큼 서울에서 입지 괜찮은 곳들은 기준시가 6억 다 넘습니다 혜택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이미 주택을 철거한 상태라면 돌이킬 수 없지만 아직 철거하지 않았는데 세입자가 없다 그런데 세입자 맞추려고 해도 잘 맞춰지지 않는다 라고 하면 방법이 제가 하마터면 있다고 말할 뻔했습니다 제가 항상 원칙을 말씀드려야 되니까 세입자가 맞춰지지 않는다면 방법은 없겠죠 아마 제 얘기 들으시고 아마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뭔가 딱 떠올랐다면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가 중요하다 이것도 놓치면 안 된다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를 좀 안다 라고 자신하시는 분들도 놓치기 쉬운 주택 임대 사업자와 일반 임대 사업자의 차이점 주택수 배제에서 주의할 점 기준시가 6억 이하의 함정을 알아봤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